제그로바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야즈지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원정팀은 고메지의 킬패스를 중심으로 제그로바하고 하랄드 손의 인버티드 형태의 전술적 움직임을 통해서 다양한 득점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원정팀의 공격 패턴을 홈팀 선수들이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원정팀의 최전방 공격수 데이빗의 높은 타점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 역시도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홈팀 수비진 입장에서는 총체 정랑북이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릴 OSC 승 2.5 언더 올림피아쿠스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포덴세하고 마수라스를 활용한 공격 노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요베티치의 활약 예보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카비 테라비브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자아비하고 페레치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 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바이튼의 활약 예보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양 팀 감독 모두 수비 밸런스에 전체적인 무게 중심을 두고 경기를 운영해 나가는 편이고 포메이션 역시도 도밀한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경기 특성상 전체적인 포백 수비 라인을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최대한 내린 상태에서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루즈한 흐름 속 전후반 90분이라는 시간이 모두 흘러가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가 성립될 공산이 커 보이고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스파르타 플라 3-4-1-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프레시아도 하고 하라슬린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투치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산됩니다. 리버풀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각 포, 엘리엇, 디아스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 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산됩니다. 백업 자원인 누네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홈 팀은 3-4-1-2 포메이션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 공간에 윙백 선수들이 각 한 명씩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원정 팀은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 공간에 풀백하고 윙포워드 이렇게 각각 두 명의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측면 숫자 싸움에서 리버풀 선수들이 우위를 점하며 측면에 배치된 디아스하고 엘리엇을 활용한 득점 찬스를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 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리버풀 승 2.5 언더 AS 로마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루카쿠, 엘 샤라위, 디발라를 활용한 공격 노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보브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라이턴 엘비언 3에서 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랄라나 퍼거스는 엔시소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 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아딘그라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전 수비수 덩크가 발목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면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비 조직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선수 본인의 출전 해지하고 피지컬 트레이너의 노력에 따라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강행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 경기에 출전한다 하여도 무리한 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멘트 루카쿠, 티발라, 엘 샤라위로 이어지는 홈팀의 빠른 속공 패턴을 주전 수비수 덩크의 출전 여부가 불투면한 원전팀의 수비진들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의 우스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AS 로마 승 2.5 언더 카라바우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벤지아하고 주비를 활용한 공격 노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바이라무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인 프라가전에서 왼쪽 주전 풀백시의 프르클리에브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 다닙기 때문에 이번 16강전 경기에 결전이 확정되었습니다. 레버쿠젠 3에서 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말도, 피르츠, 시크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 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이글레시아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시크의 포스트 플레이, 피르츠하고 호프만의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원정팀의 공격 퍼포먼스를 주전 측면 풀백시의 프르클리에브가 퇴장 징계로 결정하는 원정팀 수비진들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레버쿠젠 승 2.5 언더 세르베테 441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온 두아하고 스테파노비치를 활용한 공격 노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일본인 플레이어 니시무라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빅토리아 풀첸 3에서 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브라질 용병 카드하고 세코 토종 공격수 실크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비드라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원정팀은 3에서 4-3 포메이션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 지역에 윈백 선수들이 각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홈팀은 4-4-1-1 포메이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양쪽 측면 공간에 윙어하고 풀백 선수들이 각각 두 명씩 포진하고 있습니다. 즉 측면 숫자 싸움에서 홈팀 선수들이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측면 수비 조직을 깨뜨리면 중앙 수비 조직까지 같이 동달아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홈팀에게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예산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의 우세 속에서 오버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슬피베트의 FC 승 2.5 오버 유아이알 윈용 센젤루아즈 3에서 5-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암호오라하고 몬테스를 활용한 공격 노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테크랩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산됩니다. 페네르바체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스지 만스키하고 타디치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 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산됩니다. 백업 자원인 에딘 제코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스지 만스키하고 타디치의 콤팩트한 연계 플레이 패턴하고 보스니아 특급 공격수 에딘 제코의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를 헌팀 수비진들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 봅니다. 추천 배팅 페네르바체 쓴 2.5 언더 마카비 하이파오 3-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레파일루프하고 모하메드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킨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산됩니다. 하지만 스웨덴 출신 주전 수비수 선트 그렌이 직전 경기 퇴전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 결전이 확정되었다. 피오렌티나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벨트란, 벨루티, 권잘레스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산됩니다. 백업 자원인 만드라구라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벨트란의 플레이 메이킹에 이은 양쪽 윙 포워드 소티라고 권잘레스에게 양질의 킬패스를 공급해주며 최전방 스트라이커 벨루티에게 결점적인 슈팅 기회를 제공해주는 피오렌티나의 공격 퍼포먼스를 스웨덴 출신 주전 수비수 선트 그렌이 퇴장 징계로 결장하는 홈팀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베팅 피오렌티나 승 2.5 언더 올림피크 마르세유사 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은디아의 사르 오바메안을 활용한 공격 노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콘도그 비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산됩니다. 비아레알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바니 파레호, 제라르 모레노, 체렐루트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산됩니다. 백업 자원인 개데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홈팀 마르세유는 준왕 미드필터 진영의 하릿, 개, 오나이든 총 3명의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에 원정팀 비아레알의 경우 단이 파레호하고 하프 이렇게 단 2명의 선수들이 준왕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준왕 미드필터 숫자 싸움에서 홈팀 선수들의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전체적인 볼 점유율을 장악해 나가는 동시에 더 유리한 경기 내용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 봅니다. 추천 네팅 올림피크 마르세우승 2.5 언더 벤피카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디마리아하고 라바 실바를 활용한 공격 노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다비드 네레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인저스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메코즐런드하고 디오망대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루페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디 마리아의 인버티드 침투 플레이를 통해 중앙 플레이 메이커 라바 실바하고 유기적으로 위치를 변경하며 공격해 들어가는 스위칭 공격 퍼포먼스를 원전팀 수비진들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 봅니다. 추천 배팅 벤피카 승 2.5 언더 프라이브르크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살라이하고 힐러를 활용한 공격 노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그레고리시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스트 햄사 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파케타, 워드 프라우스, 쿠두스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 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안토니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홈 팀은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지역의 에게슈타인하고 헤플러 이렇게 2명의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원정팀의 경우 4-2-3-1 포메이션을 활용 중이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터 진영의 알바레즈, 수책, 워드 프라우스 이렇게 총 3명의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중앙 미드필터 숫자 싸움에서 원정팀 선수들이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더 높은 볼 점유율을 장악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볼을 오랜 시간 소유하고 있는 팀이 슈팅기에도 더 많이 창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원정팀의 우세 속에서 오버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웨스트 햄슨 2.5 오버 AC 밀란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푸터스 치크하고 레앙을 활용한 공격 노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칼라브리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산됩니다. 슬라비아 프라하 3에서 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슈런치하고 유레치카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 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산됩니다. 백업 자원인 디우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원정팀은 3에서 4-3 포메이션을 활용하면서 양쪽 측면 공간에 윙백 선수들이 각 한 명씩만 측면 공간에 배치돼서 상대 공격을 막아내는 형태의 수비 전형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홈팀의 경우 양쪽 측면 공간에 풀백 플로렌즈, 에르난데스, 그리고 윙포워드 레앙, 플리식 등 각 두 명의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측면 숫자 싸움에서 수적인 우위를 점화하며 풀백과 윙포워드 선수들이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와 2대1을